안녕하세요. 오늘 먼저 경기 이기셔서 굉장히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 역전골을 넣어주셨어요. 굉장히 우리 골을 기다렸는데 역전골을 넣어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? 뭐 제가 후반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반전부터 저희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줬는데 거기에 좀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골 넣게 돼서 너무 기쁘고 그게 또 승리할 수 있는 골이어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. 팀 선수들한테 열심히 뛰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골 많이 넣을 테니까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경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경기인데 유독 힘들었던 점이 있으시다면? 아무래도 낮에 하고 좀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근무를 하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체력적으로는 약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정신력으로 잘 한 것 같아요.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. 다음 중단과의 경기 열심히 훈련 준비하셔서 좋은 경기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